이른 아침 골목길 장다를 타고 음식냄이 흘러나온다 달각달각 소리가 창문을 넘어 따뜻한 풍경이 그려진다 그래 그래 그땐 그랬지 가족을 위한 금식 만났었지 태어나오는 기억에 쓰나오는 추억에 마음이 어느새 또 불러온다 나는 지금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멀리 기대어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그때를 떠올린다 이른 아침 골목길 장다를 타고 이 장면이 흘러나온다 달각달각 소리가 창문을 넘어 따뜻한 풍경이 그려진다 그래 그래 그땐 그랬지 이 장면은 그냥 이르지 가족을 위한 금식 만났었지 태어나오는 기억에 쓰나오는 추억에 마음이 어느새 또 불러온다 온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스런 기억이 어느새 되돌릴 순 없지만 그때를 떠올린다 나는 지금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멀리 기대어 시 만났었지 배어남아 온다 딸깍딸깍 소리가 창문을 넘어 따뜻한 풍경이 그려진다 그래 그래 흔들어진다 그래 그래 그때를 떠올린다 피어나오는 기억에 스나오는 추억에 마음이 어느새 또 불러온다 나는 지금 걸음을 창문을 너머 따뜻한 풍경이 흐려진다 멋진아 그때를 떠올린다 한글자막 by 한효주